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읍기 21장에서 2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소의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하여 보상체계를 달리 정할 정도로 만드신 세심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 명을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세칙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은 한마디로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세밀한지 소의 받는 버릇까지도 파악하며 보상체계를 달리 정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품이 있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그네의 소름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통용 보복법이 아닙니다. 이는 통용 예방법으로 내 몸을 아끼듯이 상대방도 주의여기라는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람이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은 거룩이며 인간됨을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면제년에 관한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면제년 법은 누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이 있다면 6년이 지나 7년째가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라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때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후이주라고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면제년법을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종과 노예의 생활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종이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후 역사에서 면제년법과 관계하여 가장 중대한 사건이 예레미야 때에 다루어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면제년법이 일시적으로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계약에 참여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결국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재판을 항상 눈여겨보십니다. 뇌물은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뇌물은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재판에서의 뇌물은 절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굳게 해서도 안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정한 재판의 예로 루키의 보아스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공정한 재판과는 반대로 악하고 불이한 뇌물 재판도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개입한 나보세 포도원 재판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안식일은 공동체가 숨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소, 나귀와 같은 짐승들까지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에는 모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쉼은 제사장 나라에서 누구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법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안식령과 희년의 법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매년 세 차례 여우와 앞에 얼굴을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절기를 지킬 것과 함께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년에 세 차례 당신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보존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율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즉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1500년을 이어갑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뇌와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송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져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견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대 재판장에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위로 소는 손으로 발은 발로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내라니니와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말며마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오.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위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오.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오.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우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위나 양을 막론하고 값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에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값절을 배상할 것이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위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위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오.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구와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낙은해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외급당에서 낙은해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회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이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협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위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위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일을 멀리하며 무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낙은해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낙은해 되었었은지 낙은해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일곱째 애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낙위가 쉴 것이며 내 요정의 자식과 낙은해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조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햇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